1.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일이 성사되는 것에 상당히 집중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원하는 때, 원하는 방법으로 원하는 일이 성사되는 것을 우리는 축복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 기대와 다른 상황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고요 또 다른 방법들로 내가 혼선을 빚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사실 그것을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뭔가 불편하고 뭔가 내 마음 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 기대와 다른 상황에서도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법과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것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닐 뿐이고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뿐인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거나 나에게 세우셨던 비전과 약속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요 오늘 이런 순간 속에서 우리는 상황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요 방법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또 잘 되어지지 않는 그 길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 하나님 그분 자체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한번 본문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여러 갈자를 누구로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세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라고 선포하는 거죠 그런데 이세의 뿌리에서 라고 했을 때 이세는 물론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 다윗의 아버지 그 계열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이 새로운 일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에서 한 싹이 났다는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아주 보잘것 없다는 겁니다 초라하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세의 뿌리에서 한 싹으로 나왔는데 그게 1차적으로는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올 때 누구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세의 아들 여덟 명의 아들 가운데 볼품없고 초라한 막내인 이 다윗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장자도 있고 차자도 있고 좀 더 머리도 좋고 좀 더 뭐라고 그럴까 힘도 있는 그런 자들은 뒤로 하고 막내를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어 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앙의 어떤 텃밭이 잘 준비되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고요 변방에 있는 이방의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좀 신앙이 깊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은 자들이 아니라 어부 대부분이 어부 출신인 자들 12명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죠 참으로 볼품없고 초라한 시작이고 초라한 사람들과 함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된 것인가요? 한번 살펴보면 사실 전혀 이스라엘의 기대와는 맞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기대는 우리를 구원할 자는 기골이 장대하고 큰 능력도 있고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여러 가지 놀라운 이적도 베푸는 이러한 자를 기대했는데 아니 그거 이스라엘의 뿌리에서 있는 막내 볼품없는 다윗이 우리를 구원할 자라니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 변방 이방의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난다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스라엘과 그리고 우리의 대부분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큰 일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됐어요? 이세의 볼품없는 막내 그리고 저 이방 변두리의 갈릴리 지역에 대부분이 어부 출신인 자들 그 12명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제국의 왕들 힘 있고 능력 있고 그리고선 더욱더 담대해 보이는 그런 제국의 왕들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아기처럼 아버지 하나님만을 전폭적으로 매달리는 이 다윗 볼품없는 다윗 초라한 다윗 막내 다윗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땠습니까? 볼품은 없었어요 막내로서 그가 하고 있는 일들은 그저 심부름만 하는 것뿐이 없습니다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도망자의 삶에서도 여러 가지 누명을 쓰고 피해 다니는 상황에서도 다윗이 보인 것은 무엇이냐면 애통하면서도 눈물 흘리면서도 두렵고 떨리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그 자체만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이게 독특하다는 것이죠 상황에 집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자체에 집착한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붙잡고 살아갔던 삶 이게 다윗이 보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의 일반 상식을 넘어서 하나님은요 전혀 새로운 방법에 새로운 사람들 그리고 당신이 생각했던 그러한 일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간다는 겁니다 다윗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상황 안 좋은 상황 이것에 어떻게 보면 흔들려서 그 상황에만 집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착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집착하는 자 이런 다윗과 같은 자를 하나님은 들어서 당신의 새 일들을 열어가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십니까?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자기가 해서 뭔가 큰 일을 이루면요 자신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겁쟁이인 기두원을 선택하시고요 여성을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또 남자들 가운데서도 힘이 있다고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볼품없는 자를 오히려 선택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지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구나 아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구나 하나님 자체에 집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여러 가지의 상황과 내가 기대하는 것과는 갑자기 어긋아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 우리는 어디에 집중합니까? 물론 우리들에게 보이는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과 방법 그리고 내가 기대하는 길 그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도대체 우리를 부르신 것이 누구이고 우리를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누구시고 때에 맞게끔 누구의 때예요?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맞게끔 나를 세우시고 시작하시고 나를 또한 열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내가 기대하는 상황과는 다를지는 몰라도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이런 달라진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지금 무슨 약속과 무슨 일을 반드시 해나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고 모으실 것에 대한 약속과 함께 그 일을 성취하실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11장 11절을 보면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라고 말하고요 1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에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좀 여기서 우리가 의아해 한 것은요 15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이라고 하면은요 이게 혓바다 그러니까 바다의 혀라는 이런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 홍해바다를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일곱 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리고 16절도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으는 방법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어? 의문이 하나 생기지 않습니까? 분명히 지난번 설교에서는 하나님은 애굽에서 하셨던 그 방법과 애굽의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지 않고 새로운 일 새로운 역사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신다고 그랬는데 아니 오늘 여기는 도대체 왜 갑자기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똑같이 하실 것이다 이러면은 말이 안 맞지 않느냐 오늘 이렇게 의아할 것입니다 9장과 43장에서는 이사야 9장과 43장에서는 출애굽 때와 같은 방법이 아닌 새로운 방법으로의 회복과 세일 행하심을 말씀하셨는데 아니 오늘 여기에 11장 16절에서는 애굽에서의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그건 뭔가 안 맞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그럼 뭘 말하려고 하는가 이 의도가 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한 방법에만 갇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이 출애굽 때와 같지 않은 다른 방법을 써서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방법만 또 계속하게 되면은 그 방법이 또한 한 방법이 돼서 갇히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때와 같은 방법으로도 하실 수 있고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도 하실 수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도 하실 수 있는 거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어떤 사람이냐 아니면 어떤 방법이냐 어떤 길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자를 통해서 구원하실 수도 있고요 볼품 없는 막내인 다윗과 같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란을 세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볼품 없는 모습인 초라한 모습인 열두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기틀을 세워갈 수도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한 곳에 한 방법에 한 종류의 사람에 갇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요 방법과 길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상황 뭐 이런 것들은 내 뜻대로 안 될 수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실 수 있고 다른 길을 여실 수 있고 사막에도 길을 내고 사막에도 강을 내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누구에게 집중해야 됩니까? 상황에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까? 상황은 바뀌어요 상황은 달라질 수 있고요 방법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변하는 방법에 집중하게 되면은 계속 나는 힘들고 어렵고 기대가 무너지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되면은요 방법이 바뀔 수도 있어요 내가 기대하지 않은 다른 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과 반드시 새일 행하실 것에 대한 것들을 성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홍해를 갈라지게 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을 갈라지게 하고 오늘 보니까 15절에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신대요 여러분 한번 이런 거를 들으면은 우리에게도 홍해가 갈라지고 강이 갈라져서 정말 신을 신고 건너가는 이런 상황이 내게 벌어진다면은 내가 찬송을 하고 갈 텐데 내가 하는 방법대로 내가 하는 기대했던 것대로 다 이루어지면은 내가 찬송을 부르며 나갈 텐데 한번 여러분이 만일에 홍해의 바닷물이 갈라져서 멈춰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거기를 지난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거기서 찬송이 진짜 기쁘게 나오겠습니까? 여러분은 또 다른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기대해 보였고 기대했던 것과 같아 보였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다 됐다고 생각해서 그 길을 갈 때 여러분은 정말로 막 찬송이 넘쳐날 것 같습니까? 홍해바다를 건너갈 때 그랬겠습니까? 한번 또 다른 생각이 들 겁니다 이 물이 언제 덮쳐버리면은 언제 이것이 다시 덮쳐버릴까? 혹시 내가 지나가다가 중간중간 때 이 물이 덮쳐지는 건 아닐까? 그럼 내가 죽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두려움에 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사실 내가 기대하는 것과 같고 내가 또 원하는 것과 같은 그런 길과 방법이 열린다고 해서 그 상황이 다 내게 좋은 것만 아니고요 그 속에서도 우리는 또 여전히 또 다른 불안과 두려움과 변함은 어떻게 될까? 이것이 갑자기 가다가 멈춰 서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 속에 또 고민하고 갈등하고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런 좋은 상황이라고 여겨지는 거 내가 기대하는 것과 같은 것이 열려졌다고 할지라도요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안됐다고 해서 거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항상 변함없는 거 홍해를 가르실 수도 있고 또한 사막에 길을 낼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갑자기 광야에서 오랜 세월을 돌아다닐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것을 절대적으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런 상황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변하는 상황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집중해야지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그날의 이세의 뿌리에서 한싹이 나서 10절에 말하는데 뭐 이것은 1차적으로는 다윗이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 이세의 뿌리에서 난 한싹은 예수님을 지칭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볼품없는 막내 다윗을 11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세의 뿌리에서 한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해요 여기에서의 기치라는 것은 군대가 쓰는 깃발입니다 군대가 이렇게 행진에 나가거나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정복을 위해서 큰 여정을 떠나게 될 때 앞에서 이렇게 깃발들을 세워서 나가게 되는데 이게 기치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멀리서 보면 이 군대가 누구의 군대 이게 도대체 어떤 나라가 움직이는지를 그 깃발을 보면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깃발은요 그 군대를 표시하고 왕국을 표시하고 나라를 표시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깃발인 이 다윗을 보면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윗을 겉모습만 보면 볼품없는 다윗밖에 보이지 않고요 막내인 다윗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다윗은 그러면 뭘 보여주겠습니까? 자기의 주변에 볼품없는 상황과 볼품없는 신분을 보여주겠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주신 약속 자체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그 깃발 아래 모이는 사람 다윗 주변에 모이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떠해야 되느냐 상황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과 그분이 주신 약속에만 집착하고 집중하며 사는 삶 이게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특별히 하나님이 불러 모은 사람들의 모습이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세의 뿌리에서 나온 한 싹 다윗이었고요 장차올 다윗의 뿌리에서 나오는 한 싹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요 오늘 특별히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볼품없는 자로서 자기의 생애를 마감한 자밖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깃발로 세워서 이제는 모든 자들이 십자가 아래로 모이게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한번 11절을 참고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라고 이렇게 말하고 누가복음 9장 1절 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내보내시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깃발이 돼서 그 주변에 불러 모아진 사람들의 특성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요 수치의 상징인 십자가라는 이 상황에 집중하여 거기에 묶인 분이 아니세요 얼마든지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셨고 구원을 성취하실 분이라는 거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셔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수치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하며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홍해의 길을 사막의 길을 만드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십자가에서의 자기의 독생자를 죽이면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독특한 특징은 다윗의 뿌리에서 나온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모습은요 다른 능력 행함 다른 놀라운 가르침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셔서라도 이 땅에 구원을 가져오실 분명하고도 확실한 분이시다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간 삶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상황이 없거니 어떠하든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들 그들을 불러 모아 그들을 뭐라고 했느냐 제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누가 보건 9장 1절 2절을 보면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내보내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불러내셨어요 이집트 땅에서 왜요 불러내는 게 끝이 아니고요 어디로요 특별히 가난한 땅으로 보내기 위해서 불러낸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까 그것은 땅끝을 향해서 길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그 땅끝을 향해 가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대부분인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해가 안 가죠 그 길을 열었는데 이방을 향해서 길을 열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을 향해서 길을 열어요 이거는 가고 싶은 데가 아니에요 요단강 동편 이방 지역을 향해서 길을 열어요 아니 이런 쪽에 길이 열려서는 안 되는데 이 방법은 아닌데 왜 갑자기 이방인들을 향해서 우리 보러 가라고 그러지 저 저주받은 백성을 향해서 왜 가라고 그러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상황이 아니고 내가 가는 길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게 아니라 오늘 누구의 제자들은 집중해야 됐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그분이 하는 방법 그분이 가고자 하는 길 그분이 하는 모든 것들 속에 순종하며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불러 모으는 것이 다가 아니고요 오늘 그것을 통해서 길을 보여주시고 그 땅끝을 향해서 가도록 하기 위해서 불러 모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런 길이냐 왜 내가 원하는 사역의 일터가 아니냐 왜 도대체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냐 오늘 여기에 집중하면 답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요 오늘 그것이 아니라 나를 일어나 저어나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셔서 이쪽의 길을 만들어 나를 보내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렇게 내가 마음을 먹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상황이 아니고요 내 앞에 보여지는 길에 대한 평가가 아니고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되는 게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세 뿌리의 한싹인 다윗처럼 다윗의 뿌리에서 나온 한싹인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우리가 가야 될 길에 순종하며 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부름을 받을 때 여러분과 제가 공로를 내세워서 업적을 내세워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만일에 그것을 따졌다면요 우리는 죽게 부름을 받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업적도 아니고 부름도 아니고 오직 예수만 집중하며 예수의 믿음으로 예수를 향한 믿음으로 부름을 받아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보내는데 보니까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부름을 받았을 때는 오직 예수 오직 예수에게만 집착하면서 왔는데 내가 보냄을 받을 때는 오직 예수가 아니라 오직 내 자신이에요 내가 보이는 방법 내가 기대하는 일 내가 기대하는 또한 여러 가지의 길들 오늘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오늘 내가 집중해야 될 것은 내가 원하는 상황과 길과 방법이 아니라 나를 그 길로 보낸 하나님 그분께만 집중할 때 우리가 거기에서 왜 어떻게 무슨 일을 할지를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내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르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상황에 묶이고 갇히기보다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어려운 난국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잘 감당하며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아멘